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마어마한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벌써 썸네일 보고 하다가다 하다가다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현수막 상간녀 사건 남편이 등장을 했어요 사실 이 사연이 지난 2022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그때 시작해가지고 몇 달 전까지 쭉 이어오던 건데 지금까지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남자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나타난 겁니다 과거 내용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불륜카페에 올라온 거예요 불륜카페 아시겠죠? 그리고 이걸 폰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금사카페에 또 하나의 불륜신상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남자 화가 단단히 많이 난 것 같아요 곧 신상 다 터뜨린다고 예고까지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또 그지 같은지 또 잘못한 건지 재밌겠네요 금사카페의 원제입니다 기혼 남자 미혼 여자 신상 공개합니다 자폭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얘들은 왜 이런 자음으로 표시를 할까요? 설마 부끄러움을 아는 건가? 그렇다면 참 신기하네 부끄러움을 아는 암에 바라니 저는 기혼 남자고요 미혼 여자를 4년 동안 만났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하튼 저희 두 사람은 처음에 서로 간을 보면서 수개월 정도 썸을 탔었고 그런 오랜 시간을 거친 이후로 연인이 되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비밀 아지트도 구했고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해서 계좌에 열심히 돈도 모았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를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결혼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이 여자를 만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여자가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하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쯤으로 해서 이 여자는 다니고 있던 직장을 관두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니까 면접도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 사랑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오빠 우리 오늘까지만 해 이런 걸 그만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혼까지 하고 왔는데 그냥 일방적인 이별 통보였고 그 어떤 징후도 이유도 없어요 뭐 대학을 다니면서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생긴 건지 그게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관계에서 현타를 느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하고는 차단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억지로 찾아가서 여러 번 만나봤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여하튼 그러고 있는데 결국 아내한테 걸렸습니다 이게 걸린 이유는 저 여자가 컴퓨터에다가 어떤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걸 아내가 봐버린 거죠 뭐 사연이 되게 길지만 결과적으로 상관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여친은 총 2천만 원 배상이 나왔으며 저는 합의 이혼 취소를 당함과 동시에 사기에 의한 위자료 천만 원을 아내한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없는데 다 틀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불륜을 걸린 겁니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혼인 취소를 때리고 소송을 때려서 더 털어버렸다 이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 여친과 결혼까지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혼할 때도 친권이랑 영유권이랑 전부 다 아내한테 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준다는 공증까지 섞고 다 틀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버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또 아내한테 걸린 뒤에 여친이 그러더라고요 오빠, 각자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자고 어? 이러고는 저를 완전히 차단하고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또 너무 자세히 말하면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딱 봐봐요 저만 모든 걸 다 잃었고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친이요? 예, 아주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쁜 포사도 계속 올리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판결문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사줬던 명품 선물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오고 간 그 많은 돈들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깝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약속을 한 건데 진짜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온 건데 그냥 이렇게 마치 가벼운 연인들이 싸우다 헤어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졌다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하고 허무하다 이거죠 또 저를 계속 스토커 취급하는 것도 너무 원망스럽고 말입니다 이제는 저는요 제 인생 아무 의미가 없고 여한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그동안의 그 과정들과 증거들, 사진 그리고 그냥 실명까지 전부 다 올린 뒤에 자폭을 해가지고 끝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해서 글 올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단순히 내가 싫어졌다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마음이 매달리고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별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, 거지 같은 핑계만 대고 또 제가 지를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만났다 이런 소리나 해대고 말이죠 우리의 지난 시간들, 그 사랑, 추억 전부 다 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당장 멈추지 않으면 저는 그냥 같이 자폭해가지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 망가지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해서요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역시 지가 전처한테 한 짓거리는 전혀 생각 안 하지 하긴 이 정도는 돼야 불련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이고 가해자들이 원래 지가 한 짓거리는 절대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? 2번 아니 애가 있고 나이 많고 재산까지 다 털린 이혼남을 나이가 어린 상간녀가 계속 만나 줄 리가 있겠냐고 어? 어이고 보니까 이 불련 남은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을 했나 보네 3번 3번 꽁꽁꽁꽁 대학교 꽁꽁꽁이야 너 보고 있냐? 나는 이런 글들 볼 때마다 댓글 쓸 거야 상관 소송은 민사라고 괜찮다며 판결문 따위 하나도 안 무섭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사, 고소, 형사처벌받게 할 거라던 그 자신감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니? 그래 이제 딱 한 달 남았네 3월에 판결문 나오면 그때부터 나는 진짜로 시작을 할 거니까 기대해라 민사는 정말로 네 말처럼 인생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건지 솔직히 나도 진짜 궁금하거든 16살이나 많은 유부남을 만나서 남의 가정 깽판 쳤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을 해야지 어디 감히 상간녀 주지에 나를 고소해 야 니 덕분에 내가 경찰서에 가서 5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비도 800만원 가까이 들었고 여하튼 넌 이제 죽었어 기대해라 댓글 보니까 예술대학 같은데 연예인 되면 논란 오지겠네 다 터뜨려 버려요 4번 이거 이거 예전에 올라왔던 글 남자 주인공 아닌가요? 간호학과 어쩌고 저쩌고 엄청 시끄러웠잖아 그거 맞지? 역시 그런 것 같죠 저도 딱 보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꽁꽁주 맞나? 거기 꽁꽁꽁인가? 간호학과 맞잖아 아마 그럴 거야 간호학과였군요 만약 여초 직장인이면 이거 터지는 순간 바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데 아깝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터뜨려주세요 팝콘각 6번 역시 분류는 능제가 딸려야 할 수 있는 거구만 아니 애 딸리고 대상까지 다 털린 이혼남이 이제 빈몽으로 가도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나 놀랐다 나는 어? 너 같으면 받아주겠냐? 아무것도 짓불 없는데 애초에 명품 사주고 만날 때 돈도 안 들고 얻어먹고 하니까 그래서 유부남을 만난 건데 한마디로 기생충처럼 돈만 쪽쪽 빨았던 게 전부인데 이 인간 지 혼자 세기의 사랑을 해버렸구만? 야 이거 도대체 누가 망해야 진정한 정의일까요? 정의가 바로 사기 위해서 누가 망해야 되는 거야 이거? 2년 정도 사귀고 이혼하고 또 2년을 더 사귄 거니까 총 4년을 만난 거네 그치? 이혼하고 바로 버려진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? 여하튼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지새끼까지 버린 인간이 계속 붙어 처먹던 여자한테 이별 당하니까 그건 또 못 견디겠냐? 8번 아니 그럼 유부남 따위가 미혼대학생 여자애랑 놀아나면서 공짜로 놀길 바란 건가? 아니 뭐가 그리 억울해? 애까지 낳은 중고가 나이 어린 여자랑 재혼할 수 있을 줄 알았냐? 아무리 더러운 상간녀라도 눈은 있다 시키야 9번 아 그래 이거 현수막 상간녀 사건 맞구나 전남편이란 사람 글 올렸다가 욕 오지게 어마어마하게 쳐드시고 빤스런까지 했는데 또 올렸네?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나 봅니다 스토커로 고소당해가지고 재판당하고 있더만 힘내요 10번 여자는 그냥 대충 빨아먹다가 에이 설마 설마 이러고 있는데 이 인간이 진짜로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그도 모자라 가진 재산 다 주고 온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?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아니 근데 지읍 피읍 쓴 뭐야? 지읍 피읍 이건 뭐냐고 혹시 짝팟인가? 자폭이요 다같이 죽자는거지 뭔 짝팟이야 그래 이왕 인생 조진거 저 여자랑 같이 자폭해버려라 절대 방생하지 말고 반드시 꼭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을때까지 고통을 주라 이거지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너희 둘다 참고로 이 사진은 불륜 카페에 달린 원본입니다 재산 다 주고 온다니 그 여자가 속물이라 얼른 선 그어버린 듯 하네요 못했다 진짜 참고로 이것들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속물은 아니고 미혼여자가 막말로 똑같이 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혼녀는 기혼남이랑 다르게 첫 결혼이고 인생 모든걸 걸어야 하는데 당연히 싫겠죠 그러게 전자산을 왜 다 주고 와 돈을 가지고 왔어야지 속물이죠 다른 여자 아이 인생 망가뜨리면서 가정있는 남자 빼우려면 그정도 각오는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자기는 손해보는거 하나 없이 남의 가정에서 남자만 쏙 빼우는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혼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가정도 아니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충분히 멈추게 하고 발 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멍청이 쳐있다가 다 끝나니까 저러는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게 전자산을 왜 다 주고 왔어 아니다 이거 남자가 쓴 글인가 본인이 이게 보면 꽃뱀들과 세기의 대결중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이건 남자인가 봅니다 속물이죠 다른 여자 아이 인생 망가뜨리면서 가정이 있는 남자 빼우려면 그정도는 각오는 했어야지 어 지는 손해보는거 하나 없이 남의 가정에서 남자만 쏙 빼우는게 말이 되냐고 이런거 같습니다 아닐수도 있고 어쨌든 정상은 아니죠 이야 참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네 이야 나는 뭐했나 감사합니다 어이구